이게 내 날치나 날었대의 비결이야 먹고싶어? 목구멍에 넘어가 이게? 피자, 치킨, 쿠키, 쫄만, 햄버거 이런 족발 먹어! 누가 살쪄? 그럼 너네가 살찌는 거야 몸뚱아 이렇게 지방 덩어리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도와줄게 이 지방들 내가 다 걷어가 죽였다고 나 에버리진 화이버 더블 D가 다 먹어치울 거야 내꺼야! 맛있어 뭐고 싶어? 뭐고 싶어? 안좋아 고객님 너희들이 찔 걸 내가 찌고 있잖아 봐 내가 너희를 도와주려고 해왔잖아 걱정하지마 아직 아주 충분해 더 먹을 수 있어 나 여유가 있잖아 여유가 있는 남자야 내가 여유가 있는 약이라고 해야되나? 하하하하 나 에버리진 화이버 더블 D는 너희의 살을 책임진다 다이어트 하고 싶니 걱정하지마 내가 책임질게 장 속에서 노폐물을 묻혀 대변으로 배출시켜줍니다 장 속에서 노폐물을 묻혀 대변으로 배출시켜줍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